전쟁 전략에 다시 왔다가 지난번에 너무 큰 말씀을 받았을 때 외국에서는 열심히 왔는데 내가 MGO가 제일 잘 받았는데 일이 안 돼서 큰 일이 왔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 그 일은 그 자전품들이 우리가 놀러서 오는데 날씨 쏘는 거야 안쩍게 먹었다고 내가 너무 양반이 물질이 APPLAUSE 사 counsel 수제 입맛 avec 남ahl 남ahl Tammy وا